대한민국 전달 살포는 전쟁 위험을 보조시켜서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나아가 생명권까지 위력하는 행위이므로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미국은 사드 배치로 한밀 3강 이상의 방어망과 한반도 일대의 긴장이 보조되고 있고 한반도 평화수비대 대한청년 평화사절단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반드시 전단 살포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악의 문이 꽁짱마라 이겼습니다. 평화수비대 출동! 출동! 악의 문이 꽁짱말라 이겼습니다.